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너도 타버린거야 SO 머리는 이걸로 말려야되네 진짜 저격하니까요 머리 되게 씻어가지고 땀 아예 씻고 나온거에요 속하게 씻으라고 면도도로 제 면도 기록 중에서 아까 보였어요 이렇게 때까지 계속 기록거려 저 그럼 켄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있으면 면도를 했겠어요? 진짜 귀찮아서 안한거지 3회? 3회? 복수록하게 나요 넷이 소염이지 넷이 소염이 창규형 창규형 넷이 소염 숱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드니까 좋아요? 바보 짓게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때 아는 이유가 있구나 계속 이러고 있으면 웃음이 나지 그러면 눈에서 눈물 나는거 봐 마그네슘은 안먹어 눈이 왜 이렇게 떨리지 아 그날 마그네슘은 안먹었네 그날 마그네슘은 안먹어도 눈이 너무 떨리는구나 진짜 엔진을 또 오래끼고 있어가지고 눈이 덜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눈 맞다는 이름이 나오고 햇빛 씹하니까 햇빛 가려야지 뭘 가려요 나는 하루에 딱 세 번 살면서 딱 세 번은 하루에 세 번은? 살면서 세 번 이미 두 번 치였어 태어나서 한 번 울고 좋은 점인데요 하나 둘 조용히 하시던데 미끄러워요 손 넘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봤어요 댓글도 다 봤어요 남 일에 좀 관심이 많아 이미 가벼워 걸리면 안돼 하이에나 같은 그런 느낌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고 좋게 포장하면 후배들과 친해지고 싶으니까 이제 약간 장난치면서 제일 놀리기 재밌는 후배 이재원 음영이도 많이 놀리긴 하는데 재원이를 많이 놀리죠 재원이가 재밌어요 반응이 재밌어요 예 얘도 많이 놀려 내가 제일 많이 놀린다 얘 내가 놀려 유재석인 줄 알았어 왜요? 그래서 잘 말해야 되는데 차 키 없어지고 핸드폰이 없어져요 뭘 맨날이야 한 번 그랬는데 안 까먹었는데 까먹은 전한테 정렬이 윤식이 얼마있습니다 네 정렬이 손발입니다 잘 못하셨습니다 오늘 우승이 사명패가 비실날이야 우찬이 머리 잘나는 것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렬이 손 냅시다 지금부터가 진짜 지금 지금까지 진짜 남은 건 아닌데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가 이겨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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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올해 포토가 있었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 지정합니다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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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파이팅 그리고 세 Spring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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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친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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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코칭 박근혜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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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오! 오케이 오케이! 형 선생님 하시기 하시기 하시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참 끝에! 계속 가! 안 돼! 자 빈파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격! 한참! 한참! 오케이! 수현아, 후줌포짐 떨고 있다.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가서 얘기했더라.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가 10점 내고 후줌포짐 떨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